여덟 왜 했어? 형, 오늘 이 질문을 지금 네 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영, 날이 갈수록 이제 뭐라는데 참 연습생 때는 저랑 이렇게 훅장이 잘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맞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형이 듬뿍해져가고 있다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스케줄을 이렇게 묵묵히 스케줄 소화 열심히 같이 해줘서 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형이에요? 우리 우리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아프지 말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또 멤버들께 모여가지고 또 한번 어딘 놀러 가자고 아, 코로나가 끝나면 놀러 가자고 아, 그랬네, 오케이 오케이 검색을 했어 오케이 비주얼